~~ ~~ ~~ ~~ ~~ ~~ ~~ ~~ 한강의 목소리로 가면 I walk in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아침에 밥까지 채워준 아! 제말로? 그것도 따뜻하게 데워서 왜? 샐민궁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잖아요 그때 먼저 일어나서 밥을 이렇게 데워서 주기도 하고 다림질도 해주고 정말 자상한 힘이 있는 팀에 보면은 엄마들이 한 명씩 있더라고요 엄마, 저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야 키군이 이제 어머니군요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든가요 밥 해줄게 밥 먹고 가라 사실 제가 챙겨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멤버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을 하는데 막내가 할 일을 못하는구나 좀 어리다보니까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챙겨줘야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밥도 챙겨줘야 되고 좀 그런 거 못 먹는 거 보면 좀 찝찝하거든요 우와 진짜? 정말 막내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밥을 데워주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흐뭇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더 먹어 더 먹어 다른 멤버들을 안 챙기는 게 아니라 밥이 차갑게 있으면 다 알아서 데워서 드시는데 차가우면 차갑게 먹어요 막내는 그래서 데워줘야죠 한번 드셔보세요 니가 만든 거야? 사실 주변 분들의 돈을 살짝 받아서 형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키왕이 정말 요리를 잘하는데 어... 진짜... 아... 책이었어요 네 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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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we will fly above the sky we don't wanna hear you always tonight 참지 이번 앨범 the misconceptions of you 나는 이 앨범 좋아유 또 유도 좋아유 그리고 나 오늘 식용유, 카멜라유 다 먹었어 이 앨범 굉장히 좋아유 우린 많이 들었어유 다 들어유 사유 많이 들어유 The misconceptions of you You know I try to pray for you Even when we're touchin' you always make a fussin' Okay I'm so sick 그래도 나와 thank you, 내가 와 thank you 노래 좀 thank you, 들여봐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have a lot of fun since I've gotten to you I'm so angry I'm so angry because I'm so angry I'm so angry I think I'm so angry and I'm so angry I'm so angry 머리 이상한 냄새 나는 것 처럼 형은 그래요.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데 원래 좋은 걸 그렇게 쳐야 돼. 어우 맛있어. 블루베리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키형이 다이어트 운동하고 블루베리 식단 중에 하나였는데 형이 먹어져서 뭐였지? 너무 화가 나서 일대로 키형이랑 싸우겠다 싶어서 멤버들한테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멤버들 다이어트하는 입장을 알잖아요. 갑자기 키형한테 막 뭐라고 했어? 형이 왜 꼴 먹냐고 하면서 오히려 저 대신에 막 화내주고 그랬거든요. 대박이야. 아 이거 선배님 맞다. 뭐 먹는데? 나 내가 산 거잖아. 정말 좋아. 이거 그래 이거 진짜 대박이야 forg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